여러분 안녕. 오늘 먹어볼 제품은 서브웨이 클럽입니다. 클럽 세트고요. 콜라미 여기 놔뒀어요. 안에 페퍼로니 추가했습니다. 페퍼로니 추가하면 페퍼로니 큰 거 두 장 넣어주고 페퍼로니 추가됩니다. 900원 추가됩니다. 이게 페퍼로니. 페퍼로니 완전 오랜만에 먹네요. 완전 오랜만에 먹네요. 페퍼로니가 더 넣어주고 페퍼로니가 더 먹기 때문에 이제 페퍼로니가 더 맛있었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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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마요네즈 30분 후에 10분후에 지금 이벤트 중이어서 클럽 세트, 마카다메 쿠키랑 음료랑 세트로 해서 4,900원을 살 수 있고요. 저는 페퍼머니 추가까지 해서 5,800원 들었습니다. 클럽에는 베이컨 같은 것 2개 들어가고요. 마카다메. 너무 맛있어 이게 하나도 맛있었을 거에요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너무 맛있다. 소스는 스위터 언니 언니랑 합칠리 나왔습니다 자, 다 먹었어요